평택시의회 평택시의회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합니다.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2차 정례회에서 평택시의회는 조례안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2월 1일에는 총 36건의 안건의결과 7분 자유발언 그리고 시정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2차 본회의에선 서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28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평택시장이 발의한 2017년 출연기관 출연승인건 등 3건은 수정 가결됐습니다. 한편 7분 자유발언에서 권영화 의원은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 범위 확장을 강조했으며 최중환 의원은 포승읍에 낙후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 설립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영화 의원은 승마 활성화 방안, 이혜태 의원은 평택시 인사정책 용역공사, 박환우 의원은 지역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에 대해 질의했습니다.